ㅎ ㅎ ㅎ 갑시다 투원 형한테 채팅창을 맡겨줬고 저는 랭맨 한번 자 잘 되었죠 기회는 언젠가 온다 승단배치일텐데 저 플러스라서 승단배치일텐데 에이징스톰 아 개많이 달아 아이고 데스티니님은 플러스 아닐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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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 아 아 형이랑 할 때 왜 저기서 레아 안 썼냐고? 형은 안 할 거 알았어 저는 계급이 제일 높으니까 죽게죠 누가 어차피 대구 아이고 간다 아 낙겠다 오 오 오 잠깐만요 날라오기 타잉님 감사합니다 먹었다 아 아 아 1라운드 1 1라운드 1 2라운드 1 와.. 백디쉬 안 들어간다 아! 오우 아.. 하얀 라인 나 네 부딪쩐 와 대박 개많이다 오 오오오오오오 개많이다 저 왼잔발이 개많이다 아 이거 하지말고 아 설마했다 도망쳐 에잇 쉽게 가긴 눌렀다 쉽게 가긴 글렀죠 오늘? 좀 길어지게 했습니다 왼잔발이요? 모르겠네 얘 왼잔발은 마이너스 몇인지 모르겠네 도망쳐 디엘씨 캐릭터 할 수 있어요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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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아 맞았어 에이커 라운드 3 파이트 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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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마 싸우면 나 데스 안할거야 아 아싸 아싸 아니에요 여러분 추방은 하지 말고 일단은 오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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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와! 이걸로 죽인다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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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자 기 있었어? 기 없어어? 아이고 오 대박 와 완전 잘했다 기 하나 남았죠 다시? 치게링 돌고 뒤엔 발 좀 아 치게링 돌았잖아 자 어 쩔어 치렀어 아 과하기가 근데 이게 들어갈때 브라이언으로 캐치 좀 잘하면 되는데 브라이언 그게 쎄게 캐치가 어려워 그래서 거기만 조심하면 돼 눈덩이 굴러간다 스노우볼 안굴러가 안굴러가 처단감사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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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막갔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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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고님 안녕하세요 갈게요 도발제터퍼 좀 집중해서 써야겠다 나이시 도발제터 저 브라이언이요? 아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아 개망 두개 찍어 철권무릅님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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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천원 감사합니다 으 으 아 아 으 으 다 2 으 으 으 으 으 하늘 체부망처럼 돼지같은데요 품고싶거든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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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hh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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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아아아아 태풍도 오는데 적당히 하시지 끝까지 수업하시네 적당히 좀 하세요 갑시다 저좀 아니 영도가 상관은 없는데 영도 할 때 원컴들은 보통 그게 뭐지 프레임 달아서 생기거든요 영도 때 그래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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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os 아 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이거 했어 아 바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이거 맞았다 어렵네요 아 진짜 어렵네 아 이번에 가보자 아 아 뒷머릎에 자꾸 맞아가지고 좀 조심하고 있어 오케이 아 아 망했죠 어 아 아 아 깜짝이야 앉아야지 그냥 방금 그냥 앉았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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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 2 진짜 헌반했다고? 끊을 마시지 2번판 주면 4조시 취권하시면 어 이거 무너스 플라잉 힐 지금 할게 아닌가? 맞다 싸워서 이겼죠 그저 제 샤이니 플라잉 힐이랑 저 쇼핑에 맨날 맞았죠 간다 제발 감독님 괜찮을까요? 아 이거 딜캐 잘해야지 이걸 놓치네 학생 제 2외국어는 듣고 가야지 선생님 감독님 아 개망 아 아 신발을 큰거 신어가지고 맞았어 닥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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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냐 오늘의 교훈 야스오도 과학이다 오늘의 교훈 야스오도 과학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엄마! 엄마야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